지난해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고용자수 증가율이 직전 연도 대비 2.1% 늘었습니다.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국내 상장 중견기업 710곳 중 682곳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인원은 총 27만 489명으로 2021년 대비 2.1% 증가했습니다. 순고용은 5,6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입니다. 업종별로 보면 IT 전기전자업종의 순고용 인원이 1,822명으로 전체의 32.4%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. 업체별로는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네페스가 전년보다 80.7% 증가한 530명을 순고용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.